지난해 예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최상병의 소속 부대 대대장이 오늘 예천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. 이 대대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대대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순직 사건의 주요 책임자라고 추정했습니다. 김서연 기자입니다. 해병대 전투복 차림의 군인이 사고가 났던 하천 위 다리를 홀로 걸어갑니다. 잠시간에 묵념 뒤 흰 꽃다발을 물속으로 떨굽니다. 물가로 다가가 거수 경례를 하고 준비한 황태포와 술을 냇물에 흘려보내며 지난해 7월 이곳에서 떠나보낸 부하 고 최상병을 추모합니다.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해병 1사단 전 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. 지난해 7월 19일 최상병이 순직한 이후 두 번째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. 최상병은 지난해 7월 바로 이곳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이곳에서 5.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. 이중영은 전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최상병의 묘소에도 참배했습니다. 사고 이후 죄책감과 해병대 내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뒤 태어나자마자 묘소와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. 이중영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이 최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공식 일정 참석을 막는 등 차별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중영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종료 요청을 무시하고 수중 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